공수처에 검사가 가잖아요. 대한민국 검사입니다. 검찰청 검사가 있는 거고 공수처 검사가 있는 거예요. 공수처 검사는 만주 검사입니까? 공수처 검사가 검사할 수 있는 헌법적인 권리를 또 헌법적인 의무를 행사하는 건 지극히 헌법적이에요.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복잡한 얘기 자꾸 하는데 공수처가 필요하냐 안 하냐 그거는 저는 논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리고 공수처를 얼마나 이것도 역시 공권력이기 때문에 공권력을 자꾸 확장하는 건 좋은 일은 아니죠. 어떻게 우리가 최소화를 가져가느냐 이건 우리가 논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무슨 공수처 검사는 무슨 검사 아닌 것처럼 자꾸 얘기하고 자꾸 이렇게 구분해서 공인들 좀 혼란스럽게 하는데 이거는 좀 검국 장관되시면 잘 좀 바로 잡아주시고요. 그런 원리지만 특변 검사도 다 위원입니다. 사실은. 무슨 막채 밖에서 검사 집회하나. 그러시고요.